오늘 할게 바로 바로 트라이 투 다이 디스 이어 이번에 또 나갔다라고 봅시다 또 뜯어진게 또 있나봐 난 컴퓨터 유저랍니다 아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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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말하기 일 달리기 이거 스피드 모드인데 스피드라 기타 ui 꺼지게 할 수 있네 뺏지 말라는 거고 쩍있네 죽어주고 다른 게임인데 내가 아는 거랑 바로 죽어주고 생각보다 많다 뭐가 빠이 올라가서 아 아닌데 뭐지 위로 올라가 일단 아니 뭔 말도 안되는 게임이 있죠 오케이 난 감으로 찍어 맞췄습니다 와 이거 개농가다구요 아 오케이 힘들면서 이것 때문에 컷 아 돌라가지고 눌러가지고 아 불편하네요 점프해주고 컷 이거지 이거지 1인치 1인칭이죠 쉽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있습니다 이렇게 컷을 해주고 폭발 폭발 폭발하면 됩니다 아 야 맵이 엄청 많죠 아 재설정 못하게되어 있네 아 와 마인크래프트다 뭐 이게 진짜네 한번 봅시다 막혀있네 얘한테도 가면 되지 두들 아 이렇게 도장을 할 수가 있구나 얘도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 거고 뒤에 있죠 마치 이즈 아니에요 루프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가져야 되죠 아 뭐야 겉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써 있네요 빨리 주고 봅시다 자 마지막이다 바이바이 오케이 자 여기 숨겨져 있는 그 킬블럭을 찾아야 되는 거였죠 킬블럭의 특징은 얼굴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네 저 안에 있는데 네 아 이제 그냥 칼투를 치면 되네 이거 예전에 있었던 픽이 같다 픽이 맵에서 일단 탈출했어야 됐는데 이거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예전에 이거 느낌만 있는 건가 아 있네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다음 스티지 올라가주고 컷 노가다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이건 점퍼 맵이에요 그냥 타워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컷 자 어디 봅시다 진짜를 찾아라 얌이 아 얌이 아니 데미지가 다네 컷 데미지가 다 달아 죽었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수영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죽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은 저기 킬블럭이 있으니까 킬블럭이랑 떼다가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문이 있는데 킬 블럭을 찾아야 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여기 옮겨놨나봐 그냥 바로 여기 와서 컷 자 32스테이지 투명인간 투명인간인 줄 알았지 투명인간이라긴 투명으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 트롤패스네 됐다 와 이거 다 함정이야 함정 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사다리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아니 안돼 오케다 최대한 멀리서 뛰어도 안 되는데 이거 봤냐 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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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죽었다 아 점프 안된다고 하네 점프가 안되면 뭐 어쩔건데 점프가 안되면 뭐 어쩔건데 여기 주변에 킬 블럭이 있는거 아닐까 여기 주변에 킬 블럭이 있는거 아닐까 뭐니 뭐니 아 눈 위에서 점프 점프하면 되네 와 이거 몰랐다 와 이거 몰랐다 오케이 바로 컷 해주고 아 점프 못하는 시리지 마지막에 친구가 있네 와 누가 사다리를 이미 다 깔아주고 갔어 와 마인크래프트다 아 뭐야 사망 아니었어 뭐야 이거 킬 블럭이었네 잔디 사망 사망 놀이공원이네 아이 공원이네 목욕합시다 목욕하다가 사망 목욕하다가 사망 자 이번엔 뭐였지 굴뚝 들어가다가 사망 불맞아서 사망 팔다서 사망 문 열어서 사망 안 돼 키블럭 닿아서 사망 키블럭 닿아서 사망 이러면 여기 못가네 여기 못가네 여기 못가 키블럭 닿아서 사망 키블럭 닿아서 사망 이번엔 또 무슨일일까 안닿죠 구멍이 안맞는데 그럼 얘하고 말거면 됩니다 자 이번에 딱 50스테이지 인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트라이 투 다이 이었구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넣어주세요 리만 안뇽 바이바이